에듀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는 제가 카운탈로저를 다녀왔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RCA 거리에서 입구를 봉쇄한 다음에 모든 클럽들이 바깥에서 파티를 즐긴다고 하네요 오늘은 싸님과 함께 선크란을 같이 즐겨보라고 합니다 요쪽이 RCA 클럽이고 요쪽은 반대편 원래 클럽이 있는 자리인데요 선크란 출세제는 어디 한군데가 파티를 하는 곳이 아니라 태국 전역에서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통제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물총도 준비하고 그리고 시각은 아마 새벽 4시까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 예약 같은 경우는 당일에 예약은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일주일 전, 일주일 전 새로운 look! Kumoşaanken maritime hangover 투표를cket 테일러스는 몇 개 시간이 아니라 테일러스는 정말 일그라 heb outside 테일러스는 잘ون 나면은 아니 8 settadic Usually, нашемídction 거주년 wyp Ю 가 Chi 한 번? 검지 입장 대기 뚜돌아 많이 오래 걸리나요? 부차 가 또해! 야 농약! 농약통! 농약통을 들고 다닐 네 다닐 여기가 원래 입구인데 자동차 도로를 막아놓고 이렇게 파티를 하는 겁니다. 입장료가 아마 600밥! 2만원정도 할거에요. 수값은 따로고 입장만! 야 여기가 원래 입구인데 자동차 도로를 막아놓고 이렇게 파티를 하는 겁니다. 입장료가 아마 600밥! 2만원정도 할거에요. 수값은 따로고 입장만! 오우 찬물은 너무 추워. 미지근한 물 뿌려주거든요. 원래는. 여기는 원래 주차장입니다. 근데 야시장 개념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밥을 먹고 들어가라. 입장은 이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가야겠다. 하나! 그런데 자기 곧이었다가 vale아앉가 работы 와! uh! 여기서 먹으러 왔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어디서 먹으러 왔어요? 왜 저녁이 맛있어서 먹어요? 네, 제가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제가 먹으러 왔어요. 너무 놀러 왔어요. 먹고 싶어요. 여러분이 시원하다고 해요 먼저, 우리 함께 함께 만약에 우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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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일이 공격을 하고요 한 명은 제가 함께 갈게요 나는 내 친구 내 친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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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거리에 메인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루트 66은 일장도가 없었습니다 카우산도 카우산이지만 그에 있는 현지 친구들은 오늘 밤 만큼은 다 여기에 모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방금 지나가다 험팅하는게 아니고요 여친구는 제 친구 페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얘는 어제 카우산에서 나랑 놀고 나서 오늘 또 여기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야! 여기 젊어! 젊어! 너 안만봐! 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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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기? 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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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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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페리아! 너 왜 DM20하냐? 풀림치러 가기로 했잖아 이 영상 보면 문자해라 야 불! 불 Combat! 야 페리아! 크리브아! 페리아! 페리아!他是 좋은 남자 찾아야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놔주겠습니다 제 친구들도 RCA가 다 통한 줄 알고 오닉스 클럽 구역에서 저를 찾고 있었고 저는 루트 미니윅에서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영원히 만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제 친구가 한국에서 온 친구가 오늘 오닉스에 테이블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오닉스로 이동합니다. 루트는 입장료가 없는데 오닉스는 입장료가 800만트래요. 와 주제에 비싸래요. 3만원 또 하는 거죠. 입장만. 웬만하면 그냥 루트에서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동할게요. 설명하자면 입장료가 3만원인에도 불구하고 입장 대기 시간만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저의 단짝 짠이 있는 지금 루트 클럽에서 엔드일이라고 있기 때문에 금밀하게 의식한 두근목으로 몰래 돈을 내지 않고 입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또 짜는 격을 보는 거죠. 여기는 테이블이 전부 예약서이고 2주 전에는 예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여기 따뜻한 물 없냐? 그러니까 여기 사면 따뜻한 물도 주는데 얼음을 주시고 또 사야 돼. 아니 뿌리는 물 다 찬물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냥 불사면 뜨거운 물도 주는데 얼음을 넣는 거야 사서. 진짜 얼음 왜 넣는 거야. 세골할게요. 세골당 보통 20만원, 30만원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곳이라 운이 많이 나갑니다. 테이블을 잡아도 입장료 3만원을 또 따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지 말라는 거죠. 두 시간 기다려야 하고 입장료 내야 하고 테이블 잡아야 하고 선쿠란 기간대에 하루에 50만원, 100만원은 우습게 나갈 것 같아요. 카우새로도 가시죠. 저희 고향 친구 지수의 태국 친구들이 모두 부자라서 돈으로 찍어버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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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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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아니다로래서 사진이 있었는데? 아! 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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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adaptive 이 doc생 특 wired 제 leading Venom 누구와 dat ya? 어? 여기 있지? 강기가! 강기 걸려! 강기 걸려! 강기 걸려! 강기는 정신 허리가 왔드how 아 אע human 나는 저번엔 누나 루트랑 이거랑 다같이 한다 했잖아 그래서 루트라고 하면 여기로 오는 줄 알았어 내가 몰랐어. 내가 몰랐다! 음! 거기서겠지есь! 고 Auft고UU! No도와 마p gaz! 하! 나 고 rewards! 공주연 축제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 일단 친구들이 이미 술 한 병과 이미 자리를 잡아놓고 술과 물통 모두 다 이용했기 때문에 저희 추가로 온 민원이 술에 한 병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물통을 따로 주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노는 데는 돈입니다. 돈, 돈, 돈. 야이, 돈 짜다, 돈 짜. 물놀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술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뚜껑이랑 빨대로 술을 두고 가야 되네요. 공주연bet 왜 이렇게 짜민이 물총을 막고 호들갑을 떠나 싶었는데 정신자가 나간 부자놈이 물총회에 양주를 넣고 놀고 있더라구요 제가 몇 번 맞아보니깐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입을 벌려야되나봐 왕い ㄱ! ㄱ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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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 친구 지수는 원래 술을 안 마시는데요. 송카나는 지수도 술을 마시게 한다. 보시는 장면은 연인 사이의 모습이 아니라 진한 우정을 바르는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둘이 술을 다 마시는데 저는 한국 사람처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태국에서 살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12시부터는 태국 편의점 마트에서 술을 안 파는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 관광의 나라답게 어디를 가든지 매일이 파티고 파티이다. 새벽 2시가 넘어가니까 송카란 행사가 종료가 되는 듯 합니다. 각각의 클럽에서 주최한 행사들도 많고 다른 페스티벌처럼 크게 열리지는 않지만 수많은 연예인들과 DJ들이 찾아와서 공연을 할 정도로 송카란 기간 동안 만큼은 클럽 RCA 거리 파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내년 4월 송카란 기간 때 태국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꼭 RCA 거리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받아본 수상의 여행을aks. 우리는 우정부에서 행사를 하신다면 우리 우정부가 있으신가요? 우리도 우정부야. 진짜요? 네. 시골 시골. 나 가상. 나 가상이야 의정이야 몇 개선 어? 의정이야 몇 개선 의정이야 몇 개선 의정이야 몇 개선 있어 나 가상이야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딱 보니까 홍대 딱 보니까 홍대 홍대 아니면 이태원 아니면 합정 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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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네 말이야 그러면 신사에서 놀았겠네 신사 좋아 신사 좋아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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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괜찮아요 찾아봐 찾아봐 신사는 거 신사요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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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탈 경화 탈 탈 탈 탈 탈 탈 탈 탈 여기가 밥주 밥주 밥 밥주 저 정말 잘생긴 한국어 안녕하세요 여기가 한국어 여기가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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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내가 그거는 한국어 네네 너 왜 그래 한국어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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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왜 그래 안 들지 못В 듣고 싶어 ㅋㅋㅋ 여자친구가 있고 할머니에게 공항하고 씨를 공항하고 싶다. 할머니에게 시킬 수 있는 및 Quarterback 전체와 있죠. 하나는 이쁘받을 소지하고 싶다. 나는 if you're going to. 할머니는 어떻게 가야 돼? 가. 다른 곳에 오야 돼? 너는 같이 가고 싶어? 내가 한번 도와줄게. 그런데 당신이 원하여 같이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고 싶다. 아 뭐야 폴 해석해봐 뭐야 상황 뭐야 죽었어 죽어서 집 보낸대 남의 친구 아니 남의 친구 아니고 친구 친구 친한 친구 남의 친구도 안했어 그 집이 갓점 방향 지금은 짜민이랑 헤어진 상태입니다 짜민이랑 친구로 잘 지내고 있고 가끔 가다 만날 수 있는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살을 때 촬영해뒀던 영상들은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헤어진 후에 친구로 지났던 영상들에서는 짜민을 종종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그램과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